가수 요요미 네, 요요미 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민우 님, 황민우 님, 서파수 님께서는 무대 안에서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, 봐요 네, 다음은 가수 황민우 군입니다 황민우 군 무대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네, 첫째 가요, 요요미, 황민우 군 선생님 이쪽으로, 이쪽으로 그래, 중심이 맞아요 여기 계십니다 야, 좋아, 좋아 네, 조금 해주세요 네,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, 안 드세요, 안 드세요, 안 드세요, 안 드세요, 안 드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상상으로 김옥옥님이십니다. 김옥옥님. 축하드려요. 반가워요. 오늘 진짜 나오신지 몰랐어요. 아 오늘요? 축하드려요. 아 여기 뒤에 있다. 여기. 아 여기 뒤에 있다. 아 여기 뒤에 있다. 그렇지. 한번 찍고 또.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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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저 찍겠습니다. 찍고 오셨죠? 네. 찍고 오셨죠? 찍고 오셨죠? 네.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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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콩! 콩! 저기 한진영님. 여기 교회님이. 저. 저. 대표님. 이렇게. 인터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